김 과장,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 나오니까 말이야, 공기도 참 좋고 기분도 참 좋아, 그런데 자네 요즘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안들어. 죄송합니다. 자네가 똑바로 해야 회사가 잘 돌아갈 거 아닌가. 사장님 총입니다. 자네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안들어. 죄송합니다. 자네가 써왔던 이 서류, 이걸 서류라고 써온거야. 다시 써와! 핸드폰 넣어주셨습니다. 자네 말이야. 이 서류, 다시 써와! 주석, 이쪽에 떨어졌네. 거의 물이야. 내 서류로 닦으면 어떡하나. 죄송합니다.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. 옷 좀 주게. 바지입니다. 자네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안들어. 자네가 똑바로 해야 이 회사가 잘 돌아갈 거 아닌가. 단추입니다. 자네 행동 하나하나가 맘에 안들어. 지금 시간이 30분이 지났는데 짜장면이 안와. 시계 반대쪽에 있습니다.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이 서류 말이야! 죄송합니다. 임을 시켰죠. 마시키세요. 닥자부터 놔주게. 하하하하하 자, 도로 넣으면 어떡하나. 하하하하 하하하하 예, 마시키세요. 8천원입니다. 자 감사합니다. 영수준. 돈을 다 주시면 어떡해. 맛있게 드세요. 의자를 들고 가면 어떡하나. 자 맛있게 드세요. 여기 화장실이야. 편하게 앉아. 아 예 편합니다. 사장이라고 어려워하지 말고 편하게 앉아 다리 꼬고. 아 예. 사장님은. 난 이게 편하네. 저지. 자네 짬뽕을 비비놔. 단무지를 불어먹어. 운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. 그거 간장인데요. 그거 식초입니다. 잘해. 죄송합니다. 나한테 지금 국물을 지켰어. 빨리 새 양말 가져와. 잘해.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. 발목 양말 하나만은 마음에 드는 건 스타킹입니다. 팬티 스타킹인데요. 사장ville. 사장님 근데 그거 왜 입으세요? 자네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. 고마워. 아.